유형님의 오락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, 자, 댄스 함께 해주세요. 호이! 유형님의 오락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도 살아남니 계속 들려야라 차라리 당신만을 만났지 난발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즌 버튼이 또다시 후회해도 됐어요 자, 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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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박수 많이 해주세요. 오늘 박수 잘 주시는 분 나가시다가 조개 발표나가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박수 잘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박수 잘 주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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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박수 잘 주시나요?